안녕하세요. TI Korea의 아날로그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이재훈 대리입니다. 돌아오는 8월 23일에 진행될 웨비나에서는 TOF, Time of Flight 기술을 3D 이미지 구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TOF 기술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포켓몬고 열풍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TOF 기술의 원리부터 응용 분야는 물론 3D 이미지를 구현하는 다른 기술들의 장단점도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TI는 TOF 기술의 다양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80x60 레졸루션의 싱글 칩 솔루션에서부터 320x240 레졸루션의 듀얼 칩 솔루션까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하고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TI의 TOF 기술을 사용하시면 하드웨어 기반의 TFC 컨트롤러를 이용해 로우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스템 프로세서 로드를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TI는 이러한 혁신적인 TOF 기술과 제품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 환경에 따른 성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에스티메이터 툴과 직관적으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벨루에이션 보드 그리고 레지스터 컨트롤 및 칼리브레이션 작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꼭 참석하시어 TI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만나보시고 설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